네 안녕하세요 금강산매경 공부합니다. 금강산매경을 제가 지금 간략하게 이제 두 번 공부하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할 겁니다. 원문도 책 찾으시는 분도 많고 요즘 bbs 에서 또 방송도 올라오고 아 여러가지로 이제 또 그동안 저도 이제 몇 년간 공부했고 참선 배웠고 참선하고 있고 또 이번에 이제 한거 승공도 가고 하는데 오늘 금강산매경 이제 직영 공덕분에는 그 이 금강산매경이 암호에게나 가는 암호하고 인연이 지어지는 경전이 아니다 뭐 bbs 방송을 통해서 보셨건 안그러면은 지금 뭐 유튜브를 돌리다가 우연히 보셨건 안그러면 파이코인 하려고 들어왔는데 뭐 이상한거 하길래 보게 되셨건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암호에게나 이게 되는게 아니다 라고 이제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런데 이게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건데 기회가 왔지만 기회는 항상 생각해보면 위기 속에서 오잖아요 어떤 위기 속에서 기회가 오는데 그 위기와 기회의 시대거든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지금 뭐 뉴스 같은데 보게 되면 이제 5월 달부터 물론 시작이 됐지만 6월 달에 보게 되면 행성 퍼레이드가 나온다 그래서 제일 먼저 토성이 뜨고 목성이 뜨고 화성이 뜨고 천황성이 뜨고 그 다음에 금음달 28일이 금음이니까 26일 날 달이 뜨고 금성이 뜨고 수성이 떠서 원래 태양이 있고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게 수성이고 수성에서 가까운 게 금성이고 뭐 달이 있다라는 것은 지구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원래 행성이 있던 위치대로 이게 딱 뜨는데 이게 일렬로 뜬다라는 거죠 사실 일렬로 뜬다라는 것은 어마무시한 의미가 있으며 이것이 어디에 뜨느냐가 이제 예전에는 큰 공부거리였죠 나라를 운영하는 전쟁도 많고 기근도 많고 하니까요 금강산매경이 이제 핵심되는 건 이거예요 이 금강산매경하고 인연이 되는 사람은 내세가 아니라 현세에 유오종복 다섯 가지 종류의 복을 갖게 되는 것이다 첫 번째는 중소 존경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된다 존경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여기서는 단 말씀 안 드리고 갑니다 존경받는 사람 잘 생각해 보시면 되죠 처음에도 존경 받고 끝에도 존경 받고 지금도 존경 받고 앞으로도 존경 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지? 내가 금강산매경을 어떻게 수지 독성 공부해 가지고 중소 존경의 일복을 받을 수 있지?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심불행유 몸에 어떤 뭐 갑자기 뭐 이렇게 요절하거나 어떤 갑자기 뭐 죽을 병에 걸리거나 갑자기 망하거나 그런 일이 안 생긴다 왜 안 생기죠? 어떻게 하면 안 생기죠? 금강산매경 앞에 다 나와 있었어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변답사론 뭐 누가 이런 얘기를 하곤 뭐 이스님이 이렇게 했다 목사님이 이렇다 학교에선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건 누가 증명하느냐 이렇게 쭉 얘기하면 그 그릇된 이론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게 된다 당연하죠 존재의 실상과 법계의 살림사류와 금생에 몸 밖고 태어난 이유를 아는데 다 이 사람은 이거를 모르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이 아이는 이것을 모르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이 신은 이것을 착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주장하고 하는 걸 다 알게 되죠 그 다음에 낙도 중생 중생 제도하는 게 다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뭐 저도 스승의 날 찾아 뵙는 선생님이 딱 한 분 계시지만 이런 뭐 이러네 저러네 이런 아이 저런 아이 다 그걸 즐겁게 제도해 주는 선생님은 저는 딱 한 분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다 이런 중생 저런 중생에 대한 제도 얘기가 나오는 게 관센 보살 보문품에도 나오고 약사경에도 나오죠 그리고 그렇게 되고 이 사람들은 이제 능입 성도 성도의 길을 가게 되는 이라 여시입자 수지시경 이렇게 될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게 되는 이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이 금생에 몸 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이 경전을 공부하는 거지 누가 하라 그래서 했건 우연이 됐건 자기가 좋아서 했건 이 낙초를 제가 일부러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언어로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보자고요 이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세상에 이렇게 지금 하늘의 별자리로도 나타났어요 이 하늘의 별자리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체망환경이 등장한 것까지 인류가 알고 있는 태양계 행성은 이 여섯 가지가 전부였다 근데 이게 이제 다 뜨는 거고 거기에 이제 천황성이 이번에 뜨고 이 사이에 이제 지구가 놓이게 되는 거죠 이게 여섯 개 행성이 새벽 하늘 동쪽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남쪽 하늘까지 대각선으로 쫙 놓이게 된다 다만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다섯 개다 천황성은 망원경을 봐야 되고요 이거 보러 한번 가야 되겠어요 두 세 개 행성이 서로 가까이 있는 것은 이거 2004년도 이후에 처음이 아니라 글쎄요 우주가 생긴 이래 처음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거는 어느 자리에 뜨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거를 이제 연구했던 것이 우리나라 이제 옛날에 고소 뭐 고구려 역, 고구려 신라봉기, 백제봉기, 고구려봉기에는 다 우른 천문했고 조선시대에는 이제 세종대왕 때 이렇게 천상열차 분여지도 같은 걸 만들면서 천문유초를 만들었죠 천문 기상현상 인터넷 잘못된 거 많거든요 세종 연관에 간행된 천체 천문 기상을 국가의 안이와 민생의 만생의 재변과 연관시키는 점성술에 관한 천문서다 이게요 생일이 언제냐 그거는 생일이 언제냐는 해일이잖아요 너 언제 태어났냐 날일 어른한테는 어떻게 묻죠 생신이 언제세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거 별신자예요 사람이 별입니다 사람이 별인데 이 많은 별들의 위치와 자기라는 별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서 그 사람의 운명도 얘기하는 것이고 뭐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천상열차 분야 지도나 이런 천문유초나 우리 뭐 단군세기나 고구려본기, 백제병기, 신라, 고려사 다 나오는 건데 이게 지금 뜨는데 이렇게 뜬다라는 거거든요 동쪽에서부터 남쪽으로 태양이 있으니까요 태양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 벽, 주, 규성까지는 루성까지는 아니고 여기까지 이렇게 뜬다는 소리거든요 쭉 여기는요 좋은 동에서 남이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위험할 위도 있어요 허도 있어요 여자 할 때 여도 있어요 여기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 같은 단계예요 여기에 어디에 뜨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어디에 뜨느냐가 중요하다 그랬고 어디에 뜨는데 어떻게 어떤 순서로 뜨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순서로 뜨느냐 그런데 토성, 목성, 화성, 금성, 수성, 태양 지금 지구는 여기 놓여있고요 지구는 여기 놓여있고요 현재 지구가 놓인 위치대로 동남쪽에 뜬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 다섯 가지를 받을 수 있게 살아야 됩니다 중소, 존경 존경을 받을 수 있게 살아야 되고 횡액과 요절이 없게 살아야 되고 그릇된 이론에 그릇된 이론에 답할 수 있게끔 그릇된 이론을 알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모든 인연 중생을 제도하게끔 그리고 자기는 성도에 들어가게끔 이게 뭐죠? 이게 이제 우리 조상들의 천부경이잖아요 일시, 무시일 석삼극 부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 십거 무게 화삼 천일삼 지이삼 인이삼 대 삼합 육생 칠팔 구운 삼사 성환 오칠일 묘련 만왕 만내 용변 부동본 본심 본태양 우리의 마음이 이 순서대로 이번에 떠요 본심 본태양 우리의 본래의 마음 내 안의 열에 내 안의 부처 본심 본태양 악명 인종 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악명을 할 때 무명이 아니라 밝음의 세상을 살 때 천일일 일종 무종일 다 이 우주의 기운을 받는다 이제는 여기에 기운을 안 받으면 스스로 망가져요 잘한다고 하는게 자기를 해치는 길이 돼요 머리를 머리를 굴린다고 하는게 자기를 죽이게 머리를 굴려요 이제 앞으로 경제계 정치계 언론계 쪽에서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거에요 이런 것이 천문유초에서 세정대양이 그렇게 알고 싶어 하셨던 거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갖고 크게 고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게 바로 금강산매경에 반연되서 이 경을 네가 수지를 한 것은 금생에 이 경을 공부를 해서 이 경과 인연이 돼서 이 경대로 한번 살아보는 이 다섯 가지 복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런거는요 참 글자풀이로 설명하게 되면 답이 없어요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제가 자세히 하자면 참 긴데 이렇게만 아시고 금강산매경이 아무에게나 반연되는 경우 아니고 이거 반연되는 사람은 이 낙초를 알면 정말로 뭐 해결 안되는 문제가 없고 이루지 못할 꿈이 없고 이거를 물론 인연이 안된 사람은 그렇게 살지만 인연이 되고 났는데도 오복을 못 받는다 슬프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